Q.реaksi 목소เป iPhones Q.마이크인과 게이꺼풀인 게 자랑스럽고 고마웠던 적이 프로멘션 입주한 게 처음이었는데요 Q.mandneannie여행 지내는 게 한편의 판타지물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어요. 아, 쿵쿵 소리 내지마! 니가 쏴! 또 니래네?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. 그 중심에 니가 있냐고 가만히 있다가 내가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봐. 나이 불타안나. 왜 24두인가 만내준 것 같아. 약간 배신감 느꼈어요. 여기에 지내는 동안 쿵쿵이랑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